이제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입증한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고영태 모두 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은 위중교사 논란으로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팀장이죠. 정치부 임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어서오세요. 저 태블릿 PC가 논란이 시작된 것 10월 초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두 달 지났는데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고 이를 뒷받침해줄 바로 결정적 물증이 태블릿 PC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블릿 PC에는 대통령 연설문 등 200여 건의 대외부 문서가 들어있고요. 만약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소유이고 예를 들어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문건을 받았다면 국정농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는 지금까지 이 태블릿 PC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최순실 씨와 그런데 사이가 틀어진 고영태 씨마저 최근에 청문회 나와서 이 최순실이 태블릿 PC 같은 걸 사용 못하는 사람으로 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요. 이 태블릿 PC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 계속해서 미국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만약에 최 씨가 태블릿 PC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의 상당 부분이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태블릿 PC가 결국 누구 건가를 놓고 증언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 편입니까? 한때는 모두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다 최순실의 사람들이 이제는 편이 나눠졌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논란은 최순실 고영태 이 두 측으로 나뉜다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동춘 K스포츠 이사장,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이었다가 K스포츠 이사장이 된 정동춘 이사장과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입니다. 최순실 씨의 보좌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청문회 때 나와서 표현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라인과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바로 고영태 씨와 K스포츠 재단 부장인 노승일 부장인데요. 이 노승일 부장, 배드민턴 선수 출신인데 고영태 씨와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에게 이 노승일 부장을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두 사람 모두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에 적극적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렇게 하다 보니까 청문회장에서 결국 위증 논란까지 이어졌고 그게 정치권에서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죠. 네 바로 노승일 부장이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태블릿 PC는 고영태의 것으로 보이도록 하자 그리고 JTBC가 훔친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정동춘 이사장의 제의를 했고요. 정 이사장의 일을 박헌영 과정에게 전달했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이완영 의원,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노부장은 박헌영 과정이 투덜거리면서 직접 나한테 털어놨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정동춘 이사장과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이 사람 모두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은 했죠.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자 정동춘 이사장은 1차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4일 이완영 의원을 만났고 실제로 이완영 의원은 그 이후에 열린 청문회에서 고영태 씨에게 태블릿 PC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게 됐거든요. 그 장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본인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닌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충전기 활용 문제 이런 것도 주문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사실 저 청문회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동춘 이사장, 이완영 의원을 한 번 더 봤다고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닷새 뒤인 지난 9일인데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실에 가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까지 한꺼번에 4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청문회의원 팀을 한꺼번에 만났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정동춘 이사장은 그냥 큰 의미는 없었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 3사람이 궁금해하는 점을 해명해 줬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영태 씨가 이 이후죠. 지난 13일 박헌영 과장이 고 씨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위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고 실제 그 내용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 질문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잠시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PC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은 태블릿 PC가 이번에 종편에서 문제가 됐던 그 PC가 맞습니까? 제가 봤던 PC가 종편에 공개됐던 PC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저한테 충전기를 사오라고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오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못 사갔습니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그걸 가지고 저한테 핀잔을 좀 했고 네. 그런데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 모두 말 맞추기 정황에 대해서 지금 완곡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완영 의원은 박헌영 과장이 고영태가 PC를 들고 다닌 것을 봤다는 내용을 정 이사장에게 단순히 전달을 받았고 박 과장에게 이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질문조차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핵심 증인을 만나는 건 여야 구분이 없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을 거론을 했거든요. 누굴까요? 보시죠. 민주당의 피의 의원이 고영태 증인과 12월 12일 두 차례 장 씨가 만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세력이 여당 죽이게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남한 핵심 증인을 만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모 의원, 피의 의원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 또 만났다. 누굽니까? 피의 의원. 네. 일단 노승일 부장과 최순실 씨의 육성 파일을 공개한 지금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취재진이 연락을 했더니 박 의원은 고영태 씨와 만났냐 이렇게 묻자 가타부타 답을 하진 않았고 이게 정치 공작이다. 음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이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씨를 청문회 과정에서 좀 지켜세우기도 했었는데요. 그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여야 의원들이 핵심 증인들을 힘들게 어렵게 접촉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위진교사 논란이 일 정도로 태블릿 PC의 소유주가 중요하다. 그런 뜻일 거고 이 공방은 또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임수정 기자 설명대로 편이 좀 갈려져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네요. 그런 말 속에서도. 저 진실 게임 조금 있으면 판명이 날 수 있다고 하죠. 언제입니까? 사흘 뒤 22일 5차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 고영태 씨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과 대질신문이 예상됩니다. 그 민주당은 벌써부터 친박계가 가세한 국정조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이렇게 위중 논란이 커지면서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진실 규명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22일 청문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나오고요. 최순실 씨가 다시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야당은 일단 그날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의혹에만 집중을 하고 이 위중 교사 논란 부분은 다음에 다시 청문회를 열어서 철저히 따져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블릿 PC의 진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혹시 오염이 됐다면 그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임수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